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해에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새롭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임직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또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에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비록 내가 장로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 말씀에 적혀있는 기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직분자이신 분들은 나를 처음 세우시고 부르셨던 그때에 비해서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와있나를 좀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디도를 그래대섬에 남겨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일 중에 남은 처리해야 될 일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 이게 두 가지 미션을 줬는데요 작은 마을마을마다 로컬에 있는 가정교회 장로님들을 좀 세워라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하다가 7절에 오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와 감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포지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감독은 장로들을 돌보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한 100년대 지내면서 감독에 대한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후대에 세운 것이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실 장로와 감독은 같은 포지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지위로서 영예로운 자리를 뜻하는 것이라면 감독은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었는데요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이 부분은 바울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청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그분들이 오게 해서 함께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장로님들인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감독이십니다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장로이면서 감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기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양떼를 잘 돌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감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뒤도서 1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워 성경에 보면 God라는 헬라워가 적혀 있어요 For라는 뜻이에요 For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이건 뭘 말합니까? 5절 6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쭉 말했죠 책망할 게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라는 자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 두 다른 포지션이 아니라 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감독 다시 말해 장로가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여섯 가지의 네게티브 소극적인 표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네거티브가 적혀 있고요 이후에는 여섯 가지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파지티브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안 되는 것은 7절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단어로 줄여보면 교만, 혈기, 술, 권세, 돈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성경의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발견되는 것은 6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적혀 있었죠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노님, 우리로 치면 우리 시무장노님들 또 목사이신 분들을 세울 때 블레임레스, 암흑에 그랬을 때 그분은 조금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이 든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긴 세월을 통해 지켜보았을 때 그렇지, 그분이면 이제 좀 우리를 감독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분이 되어야지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해보면요 헬라우머를 직역해보면 Concerning himself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이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의 반대일까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주 수요일 날 이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디도서 1장과 디모델 전서 3장의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장로를 세울 때 기준이 거의 비슷한데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 고집대로 아니하는의 반대편은 관용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그 반대편의 가치죠 관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만 당신의 생각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빌리포스 2장에 나타나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분은 고집 부리지 않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결국 생각해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주어진 장로의 자리가 권위인데 권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위와 권력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집인데 그걸 신념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가 세워졌는데 자신의 권위를 성경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권력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장로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과 신념은 다르죠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분명히 생겨난 어떤 가치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굳이 성경의 원리에서 서포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그게 근거를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내 의견을 무조건 관찰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고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던 말 있잖아요 죽고 사는 거 아니면 넘어갑시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줄을 이번에 음식을 나눠주는데 세 줄로 세워야 되느냐 두 줄로 세워야 되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세 줄일 때 훨씬 낫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나눠줘야 빠르지 효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때로는 뭐 내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주는 거죠 관용하는 자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권위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걸 가지고 사용하라는 분명한 authority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권위가 없는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 때 내게 주신 나의 고집으로 인한 권력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quick-tempered 쉽게 반응해버리고 쉽게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이 콱 드러나는 모습이죠 디모대전서 아까 표를 다시 보시면 무엇과 대조가 될까요? 다투지 않는 앞부분과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에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드러나는 분들은요 사실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이 코비드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쉽게 감정이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현상에서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비드를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 나를 다스리는 것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시간 속에 살았고 나 중심만 생각했고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묵상하는 것을 많이 놓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골똘하게 아무리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만 큐티를 깊게 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는 분의 신앙에는 좀 왜고 올 수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똑같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죠 그래서 분노가 찾아오는 시간에 그 말씀으로 비추어봐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탱되지 않으면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개인의 성품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타인의 관계를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은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 혼자서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제가 오래전에 동부에 있을 때 안수집사님, 장노님 되신 분들 임직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어떤 분이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뜻은 술에 아주 그냥 찌들어서 사는 걸 말하는 것이죠? 포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중독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설명했더니 그럼 조금씩 한 잔 하는 건 괜찮네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아마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집사님 그런데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이것은 술은 결국 나 자신에서 인조이 되지 않고 항상 타인과의 관계로 펼쳐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극도로 술을 마시면서 인사불성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아, 미안해 내가 술 끼우네 그랬어 술 때문에 그랬어 하면 넘어가주는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음주나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미국의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굉장히 관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술에 찌들어서 우리가 실수하는 여러 인사불성 상태로 말미야마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깨집니까? 아예 담아놨던 속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것이 거의 폭력에 가까운 언어가 되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질문했던 그 집사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어쩌면 술은 문화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집에서 홀짝홀짝 마시는 것 가지고 성경적으로 뭐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는 너무나 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은 물을 정수하지 않고는 포소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독일 같은 곳에서는 비어 맥주를 그냥 문화처럼 먹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문제로 해결이 안 되거나 아직도 걸림돌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8장의 원리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술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술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어떤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들, 고기들이 다시 마켓으로 나오겠죠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지만 애프터 마켓으로 나오는데 크리스찬들이 우상에게 들여진 고기를 사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우상이 살아있는 존재도 아닌데 까짓 거 먹으면 어떠냐 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 이게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들여진 악한 세력에게 들어진 것인데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바울의 논리를 보면 상관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상들은 다 죽지 않았냐 죽은 그런 존재에게 들여진 재물이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절을 보면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함이 혹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그러면 알코올 문제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인에게 있어서 금주 금연은 크리스탄들의 상징처럼 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겨울이 되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소작을 해서 남은 돈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봄에 다시 농사를 시작해서 또 돈을 벌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겨울에는 농 한 기니까 할 게 없는데 마을마다 어떤 집 한 군데 모여서 그냥 노름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면서 젊은 아이들 12살 되는 꼬마들까지 곰방대를 물고 있는 이런 프랑스 사진작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너도나도 피는 것이 컬처였고요 그다음에 술을 마셔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막 독으로 마시잖아요 말술을 마시잖아요 장독대에 술을 담아놓고 그걸 마실 사람들이 계속 마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보기에 어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분들이 그리고 비싼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온갖 돈을 다 쏟아붓고 도박으로 날리고 또다시 봄이면 반복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다 검소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권고한 것이죠 그것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나는 비록 자유할 수 있어도 우리를 바라보는 비그리스오인들은 크리스찬이면 저분 술을 안 마시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삶 속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크레테 섬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보다 약 5배가 큰 섬인데요 세계 대륙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중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상 무역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종교의 여러 이교도 문화가 그 섬에 다 있었는데 제사 문화 중에 아주 술에 거나하게 취한 채로 알코올의 거의 인사불성 상태로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눈으로 항상 보고 살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소를 믿는 분들 중에 혹시나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술 먹는 것도 그렇게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깊이 취했을 때 누구든 누구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구타한다는 것은 저는 손찌검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내게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찍어누르는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죠 굳이 꼭 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는 말을 통해서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폭력성이 언어를 통해서 쉽게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바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민감합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하고 우리 이 사역에 올린 한 분들을 위해서 디모델전서 4장에도 나오죠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 가르침을 위해서 온 일주일의 시간을 준비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 사역을 위한 감사의 표시이고 얼마를 드리든지 내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몸 대신 공동체를 돌보는 일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례가 더 눈에 먼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부르심 부르심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로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죠 세움을 받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Not greedy for gain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품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결국은 장로라는 존재는 concerning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관심이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런데 hospitable 굉장히 hospitality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품들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내게 있는 마음의 자리를 열어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장로님이란 영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고 있고 여러 훈련을 받아서 다 채워지고 있지만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이 집을 여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 마음속에 누군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hospitality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을 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전하신 조용기 목사님 참 도전이 되었죠 사진 보시면서 저도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그 홈레스 옆에 저도 있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코를 막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냄새가 납니다 그분들이 차에 잠깐이라도 앉았다가 다면 차를 막 딥 클리닝 왁스 그걸 와시를 해야지 냄새가 빠진대요 아주 희한한 냄새가 빠지지 않는 냄새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소파를 사서 침대 소파에 재우면서 2주일 동안 3주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피지컬리 그렇게 집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열지 않은 채 집에 공간을 여는 것보다 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견딜 수 없는 성품을 가진 견딜 수 없는 삶의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공간을 열어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편지가 가죠 그러면 디모대전서와 이 디도서를 읽어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분들은 부족하지만 또 응답하면서 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와 세상의 보드 멤버 이사회의 이사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도 다 그런 거 보죠 관계 문제가 괜찮은지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다 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어지는 디도서의 내용을 보면 장노들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남은 일을 정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명히 진리는 진리라고 구분해낼 수 있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장노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구절은 놓치지 않고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적었을지 모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시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냥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장노님이라고 세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예를 들면 교회 청소만 열심히 했어요 귀한 성품이죠 종의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만 청소만 잘 하시고 이 섬김의 마음이 있는 분이 장노로 세워지면 참 아름답죠 세상에서 다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그런 분들만 장노로 세워진다면 그건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굉장히 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낮은 자리에 있다라도록 그런 분들도 장노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학력과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노님이신 분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신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수의 장노님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전할 때 정하고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구분하게 하시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뿌리를 내린 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able to teach라고 디모델전서는 돼 있어요 디모델전서 3장 표에 보시면 가르치기를 잘 하는도 있지만 able to teach예요 적어도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잘 뒷선해 주실 수 있는 분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장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우선신은 가르치는 장노님들,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이제 앞으로 세워져야 될 장노님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그 높은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인데 가기까지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자는 성품이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의 삶 속에도 주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표현하고 행동과 말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저 자신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년마다 귀한 임직자, 직분자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연말을 지나 1월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보자들이 올려질 것이고 또 당회에서 귀한 분들을 잘 분변하여 기도 가운데 후보로 올리는 일이 있는데 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만우엘 교회가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바라보아야 할 목표와 지향점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귀한 리더들 직분자들이 채워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여기까지 온 것은 비록 나는 아니라 생각하더라도 그동안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믿음의 동료들의 눈이 표로 나타난 것이고 장노인들의 권면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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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